안녕하세요 jh 캠핑입니다 오늘은 양평에 있는 캠핑의 성지가 드디어 문이 열렸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2년 반 동안 문이 닫혀있다가 올 7월 달부터 문이 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양평으로 차박 캠핑을 나왔습니다 아 여기 이렇게 보시면 아시는 분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1일 입장료가 있습니다 입장료가 2천원이라고 합니다 입장료 받으러 여기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얼마쯤 되죠 2천원이세요 여기 문이 언제 열렸었나요 7월 1일 아 7월 2년 반 동안 잠겨있더니 드디어 열렸네요 여기는 어른 1인당 2천원 어린이는 천원 이렇게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요금 받는게 좋습니다 요금 받고 깨끗하게 관리하면 더 좋은 거죠 아직 여기 오픈한지가 얼마 안되어서 잘 모르는 건지 아직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아 그런데 저기 보니까 화장실이 아주 깨끗하게 새동이 지어져 있네요 여기 화장실 한번 올라가 볼까요 얼마나 깨끗한지 여기는 여자 화장실이네요 여기는 남자 화장실 화장실도 깨끗한데요 물이 나오나 한번 봐야 되겠네 아 여기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것도 잘 다 되어있네요 잘 관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기는 텐트 한동 치는데 2만원씩 저쪽에 펜스 있는데도 텐트 치면 2만원씩 받는답니다 여기는 수제 맥주입니다 안동 샘프 맥주입니다 샘프라는 열매가 있는가 봅니다 샘프씨드 가지고 만들었다고 하네요 샘프 맥주 어떤 맛인가 한번 마셔볼까요 무슨 맛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몇주 맛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뭐 식사나 이런거는 더 먹지 않습니다 식당에서 저는 먹고 여기서 그냥 간단한 차나 맛이라고 샘프ändrade 샘프 맥주 샘프 은 Перв็igue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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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